영자 비스켓이 왜 포인트가 뭐에 있을까요? 영원하는 데 포인트보다 더 중요하게 건빵보다 더 작은 왜 영자 비스켓이 애들을 더 선호해 나 골라먹으면 재미가 있어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야 빨리 먹으면 되어야 한 거야 그러면 같이 오시면서 엠자 주불로 할 거야 W나 엠자요 그럼 I자와 R자는 N자는 이렇게 3개, 4개, 4개 아니면 요즘 또 인기인데 B자를 많이 보여요 그냥 중간에 빵구가 나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안 돼가지고 사실 B자가 제일 커요 그래 이 26가지 골라먹는 재미 때문에 영어 비스켓이 영어 수업시간에 몇몇 하나도 있다 그러시죠 집가라면 또 그렇대요 집가라면 초등에 있는데 줄 때 또 거기서 또 하나 주면서 그것도 처음 요걸로 시작하면 단어를 또 맞춰야 준대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중 애들이 한참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강력하고 한 저도 굳이 그 다음에 15쪽에 그 다음에 15쪽에